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눈치가 가장 빠른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눈치가 빠른 집단은 언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사실을 취지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도 그냥 시류에 따라서 뭡니까? 밀어주는 쪽 그냥 까야 되는 쪽을 빨리 판별해서 이러면 그게 맞는 기사를 공급하는 그런 경향이 대한민국 언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늘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여러분들 초년 기자들이 있고 중년 기자들이 있고 하겠지만 가장 여러분들 언론사에서도 눈치가 가장 빠른 사람들이 언론의 간판급 칼럼리스트나 대기자나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의 여러 직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치 풍향계의 변화에 민감하고 빨리 여러분들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여러분들 갈름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비슷한 제목의 여러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언론들이 피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 무게에 있는 중요한 칼럼을 쓰는 언론의 고위직들은 본인 칼럼 하나가 잘못되면 본인이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 이 소위 격정적이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너무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을 쿡 찌르는 그런 칼럼인 경우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언론들이 많이 기울어버린 겁니다. 언론들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낼 때 조선을 비롯한 몇몇 신문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박 대통령을 그냥 쫓아내는데 그냥 그쪽에 서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여기에 이하경 대기자는 부사장을 지냈고 중앙일보에 대한 간판 여러분들 칼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노회한 언론인들입니다. 몇십 년이 있었던 사람이고. 평기자로 출발해가 여러분들 사장 부사장까지 오를 정도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실력도 이상하겠지만 권력투쟁에서 승리했겠습니까 이하경 칼럼을 보게 되면 저는 아주 확정하게 그걸 느낍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구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형님 인사 유감.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하경 전 부사장이자 현재 대기자가 이 정도 칼럼을 쓸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있죠. 권력의 축이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강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다루었던 것하고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과 마스크 검찰을 떠난 뒤에 딱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럴 만하다. 실패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는 겁니다.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와 부산 엑스포 유치 참표로 거침없는 불표의 신화는 깨졌다. 모든 관계자가 예견한 결과를 대통령만 몰랐다. 2024년 총선에 국힘당이 대피할 것을 나도 알고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봐오면 다 알지만 대통령은 지금 모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거가 끝나 선거하는 날까지 모를 거고 선거가 끝나고 4월 11일 날 여러분 선거 결과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 엑스포 유치 실패처럼 화들짝 놀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불통의 벌거숭이 임금님이 됐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중앙일보의 노예한 대기자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불통의 벌거숭이가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다 참다 나온 것 같아요.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바이바이인 겁니다. 이쯤 되면 바뀔 법도 하지만 특유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여전하다. 고집 불통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전문성보다도 확연과 근무연을 중시하는 아는현님 인사가 되풀이 된 것이다. 본인이 익숙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 쪼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정신과 충돌한다. 인재풀이 좁아져 국가 경쟁이 약화돼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보상하겠는가. 그거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상종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경 대기자를 나무라기 이전에 이하경 대기자처럼 언론이로서 연수가 많고 자기 칼럼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질 않은 사람이 권부를 측면으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뼈아파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글로 쓴 겁니다. 그것도 단문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강하게 쓴 겁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문제다. 여건이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도 불과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정도로 혼란을 겪는 것은 윤 대통령의 경험 부족 때문이다. 김기현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뭔가 허술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저하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 성찰의 힘으로 자세를 낮춰 경청하고 혹독한 감시를 자칭했는데 지금의 위기는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과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이 12월 28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다. 이 와중에 맹품백 사건이 터졌고 국민의 70%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민심과 싸우는 행국이 될 것이고 방치하면 내년 총선은 김건희 총선이 될 것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여권 전체가 그저 윤신만 바라보고 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이한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동안 공병호TV에 다뤘던 내용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사람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깊게 숙여 여러분들 네덜란드에서 귀국하실 때 90도 인사를 했다. 여권의 시계반할은 전제군주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 기이한 장면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마어마한 이름 글을 쓴 겁니다.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이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 본인의 진퇴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거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지금 아부꾼들은 대통령이 뿌려주는 권력이란 마약을 한 방울에 하다가 활기의 중성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황운이 찾아오면 첫딱이 울기도 전에 싸늘하게 배신할 것이다. 염량 세태는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된 권력의 법칙이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리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된다. 더 가질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뇌의 중독 중추가 활성화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경계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 괴물이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다. 기회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신평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하경 여러분들 대기자도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인 수사로 이렇게 쓴 겁니다. 윤 대통령 사심이 없고 정책 방향이 대체로 바로 써 있다. 이건 뭐 다 정치적 수사고. 이런 엄중함을 알면 아는 형님 카드를 남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반대하고 비판하더라도 내게 없는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그를 하늘로 여겨야 된다. 마지막 글이야 이제 뭐 그런 이런저런 외교적 수사로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맺은 겁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보통 때 못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면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하경 대기자 정도 연륜이 있고 그야말로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그런 게 연령으로 보나 칼럼으로 보나 그런 사람의 글에서 대통령이 가장 빼앗은 부분을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거는 이 하경 씨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통령 권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걸 뜻하는 거죠. 여기 천진께서 구독자 수가 고정됨이 이상하네요. 구독자 수가 고정이 안 되죠. 한 달에 한 천몇백 명씩 1200명 정도 빠지니까. 공병호 tv는 거의 유명무실한 채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다루면서. 그래서 다른 유튜브 우파 유튜브를 여러분들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선거부정을 다루는 순간 채널 성장은 다 정지되고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아니고 구글의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는 총 영상이 한 100개 정도가 되면 그중에 80개 정도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원되는 추천 동영상이 80%를 차지합니다. 현재 공병호 tv는 2년 넘게 추천 동영상이 완전히 뭐죠 0인 상태인 겁니다. 알고리즘에 무슨 입력을 해 가지고 추천 동영상이 뜨지 못하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게 언제 일어난가 하는 게 2021년도 7월 정도부터 일어난 겁니다.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2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병호 tv는 검색을 해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거지 구독 신청해 놓은 사람들의 알림이라는 게 거의 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거죠.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볼 수 있게끔. 오늘 여기 천지님께서 구독자 수가 고정됨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는 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 전번 달까지는 800명을 뺐고 그 전까지는 1200명을 계속 빼오다가 한 2개월 정도 800명씩 빼고 그다음 이제 또 이번 달부터 1200명씩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못 보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거다 큰 기대를 안 걸었죠. 그렇지만 방송하는 환경은 훨씬 더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A님이 이하경 기자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의외다. 논지에 100번 공감하는데 이런 글을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왜 써나 당신들 기자들이 중간에 제동을 좀 걸어주었으면 이재경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서슬히 퍼른 여러분들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그런 글을 씁니까 귀하는 언제 진실을 말하는가 한국이 천길 높이의 벼랑에 있음을 인식 못하나 그대는 왜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공병호 씨가 세 건의 도둑놈을 한 건이라고 읽어봤나 공 씨는 멀쩡한 사람이다 그렇게 세 건의 책을 쓸 정도의 내용인데도 읽을 가치가 없나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것도 언론의 의묘 아닌가 기자의 생각과 달리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특유의 마이웨이 고집이 2년 동안 주어진 길을 다 날려버렸지만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댓글들이 훨씬 더 머죠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하경 대기자의 글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구성했는데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고 정치적 수사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이분 말씀처럼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는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이런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